평수가 굉장히 넓어졌죠 이 평수 안에다가 꽉꽉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 또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니버셜 스튜디오가 강옥 중입니다 후니버셜 스튜디오가 항상 기다린다 흠형.. 1. 9일 1. 9일 오와! 오! 이렇게 너무 영원을 자만사야 돼. 아하하하하하 소파이러스 1라이클릭을 퇴근해 놔야 되죠. 생각했어. 아, 오, 지구 정말. 미쳤다! 그래 우리 지훈이 지금 너무 감사드리고 역시 이상 간다 영어 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시간 후니버셜 스튜디오를 불러 이상은 TV 앞에 모인 우리 모두 영원히 그를 기억해 TV 앞에 모인 우리 어린 시절 그 기움 가득 갖고서 후니버셜 스튜디오를 추억하며 영원히 기억할게요 후니버셜 스튜디오를 추억하며 영원히 기억할게요 휘하 데이터 후니버셜 스튜디오를 추억하며 후니버셜 스튜디오를 추억하며 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편이고요. 아 진짜 영광이다. 아유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